샬롬 찬양 한평생 찬양으로 한주를 여는 한주간 평안의 생각 속초상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이번주 찬양 한평생은 바빠야 합니다. 그러나 분주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보다 먼저 앞서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서만 그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허락한 시간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멈추는 순간 인간의 존재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만치 앞서가는 시간을 따라가려는 시도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멈추거나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준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분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분주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분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하여 여유로움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실제로 밥 먹었냐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 밥 한 끼를 먹기 힘든 세월을 견디어내며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분들께는 자연스레 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은 인사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다거나 만나게 되면 처음 하시는 말씀은 대개 목사님 바쁘시죠? 바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현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연스레 현대의 인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물론 바쁩니다. 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 속을 구체적으로 만나며 위로하여야 하고 성경 강좌를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함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목사의 삶은 여전히 바쁩니다. 그러나 결코 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바쁜 현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시간을 대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고 그 시간에 대한 열매도 다릅니다. 시간을 앞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분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하며 살아갈 때 시간은 우리에게 살아내며 열매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분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거룩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함에 빠지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가치하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일부를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지를 판단하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보면 됩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서 바쁘십니까? 아니면 분주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분주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에 쫓기는 분주함이 아닌 시간을 준비하며 바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